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입니다. 이번 시간은 그룹 블랙핑크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블랙핑크의 데뷔 5주년 기념 영화 블랙핑크 더 무비가 국내 예매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29일 CJ4D플렉스에 따르면 블랙핑크 더 무비는 이날 국내 예매를 시작했는데요. 앞서 지난달 30일부터 해외 티켓을 오픈하여 팬들로부터 많은 반응을 불러일으켰던 바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각 국가별 상영기간이 달라 예매 오픈 초기부터 많은 팬들이 몰렸는데요. 블랙핑크 더 무비는 4명의 멤버와 팬덤 블링크를 비롯한 전세계 케이팝 팬들이 플러스 원이 되어 완성한 글로벌 그룹 블랙핑크의 데뷔 후 5년과 무대를 담은 영화입니다. 각 멤버의 개성에 꼭 맞는 세트장에서 펼쳐지는 색다른 모습과 미공개 스페셜 인터뷰, 현장감을 극대화해 재편집된 2021년 더 쇼 미, 2018년 인 your area 공연 실황을 포함하여 총 10곡이 넘는 히트곡 무대들이 담겨 있습니다. 블랙핑크는 영화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모습, 8월 극장에서 만나요, 블랙핑크 더 무비만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기대해주세요 라며 팬들과의 만남을 기대해 팬들 또한 기대를 전하고 있습니다. CGV에서 단독 개봉하는 블랙핑크 더 무비는 국내에서는 다양한 포맷으로 개봉을 확정지은 바 있는데요. 정면을 포함하여 벽면까지, 3면을 모두 스크린으로 활용하는 스크린X와 물과 바람, 진동 등 체감 요소가 더해진 4DX에 대한 예비 관객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4DX는 역동적인 체감 요소가 더해진 것이 특징인데요. 보는 영화에서 느끼는 영화로 관객들로 하여금 콘서트 현장의 전율까지 고스란히 느낄 수 있게 합니다. 한편 블랙핑크의 데뷔 5주년 기념 영화 블랙핑크 더 무비가 공연 실험에 최적화된 버전으로 가장 큰 기대를 모으는 스크린X 포맷의 예고편을 공개했는데요. 스크린X 예고편 공개로 다시 한번 화제 몰이에 성공했습니다. 블랙핑크 더 무비, 스크린X 포맷은 단순히 정면을 바라보는 스크린을 넘어 더 넓고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현장을 사방에서 비춰 블랙핑크 공연에 감동을 배가시킵니다. 3면의 가장 넓은 화면으로 콘서트장의 열기까지 오로치 담아낸 블랙핑크 더 무비, 스크린X는 실제 공연장이 눈앞에 펼쳐진 듯한 느낌을 가져옵니다. 블랙핑크 더 무비, 2021년 8월 4일이라는 개봉 시점 공지가 떠 팬들의 가슴을 한 번 더 떨리게 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블랙핑크 멤버 제니가 우월한 비주얼을 자랑했습니다. 지난 29일 제니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써닛아웃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는데요. 공개된 사진에서 선글라스를 착용한 제니는 크롭티에 청바지를 매치한 채 우아한 포즈를 취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니는 소멸을 뜻한 작은 머리 크기와 긴 다리로 완벽한 비율을 자랑했습니다. 또한 잘록한 개미 허리와 탄탄한 복근으로 섹시한 자태를 뽐내고 있어 시선을 고정시켰는데요. 또한 제니가 도쿄올림픽 한국수영 국가대표 황선우 선수를 응원했습니다. 제니는 지난 29일 인스타그램에 황선우 선수의 경기 사진과 그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언급하면서 저도 응원하고 있어요 황선우 선수 파이팅! 이라는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이에 황선우 선수는 제니의 게시물을 올리며 손이 떨려요! 라고 적었습니다. 앞서 황선우 선수는 한 인터뷰에서 걸그룹 블랭핑크 제니와 이찌 예지를 좋아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취재진이 이제 알아볼 수도 있겠다! 라고 하자 그럼 정말 좋겠다! 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도쿄올림픽에서 황선우 선수가 선전하자 이 인터뷰가 다시 화제가 되었고 제니 역시 응원하고 있다! 라고 화답하여 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야 성덕됐네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세번째 소식입니다. 블랙핑크 멤버 지수가 시크하면서도 청순한 미모를 자랑했습니다. 지난 28일 블랙핑크 지수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블링크 보고 싶어! 라는 문구와 함께 사진을 게재했는데요. 지수는 새하얀 아기 피부와 조화로운 이목구비로 러블리 비주얼을 과시했습니다. 편안한 차림의 복장에도 빛나는 지수의 미모는 보는 이의 마음을 설레게 만들었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블랙핑크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응원하시는 블랙핑크에 대한 소식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별건별검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